해! 정답! 근데 이게요, 민어 형만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에요. 어, 나, 어. 같이 나와, 같이 나와. 저 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어요. 어, 유연성. 보여줘요, 보여줘요. 남자로서 이 정도다. 이거, 이거 발을 쳐서 이렇게 넘어가면. 아, 잘했어요, 잘했어요. 다음 기본 동작. 자, 기본입니다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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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뭐라도 좀 껴봐요. 됐어, 그렇지. 그 옆에다 껴. 안 껴도 껴봐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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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 반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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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, 어? 박진규요 멘트 경고 아리따운 아이돌 혜리양에게 잠깐만 다리를 껴봐 껴봐 그런데 못 껴면 방구라도 껴봐 2점 2점 우리 일단 스타킹이 자랑 우리 아이돌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6살때의 기본 동작을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6살때 이분의 실제 연체 동작을 연구하면서 동물의 특징을 몸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사진 달팽이인데 여러분 달팽이입니다 진짜 달팽이 집 같다 진짜 또물또물이 있어 2개다 2개다 자 갑니다 보세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예 원 원 투 마지막 스트리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혜리양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이제 상상을 초월하는 두 번째 사진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오픈 야 정달 정달 바로 곤충계 자객 정달입니다 정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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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점 갈수록 난이도가 높아집니다 자 다음 사진 오픈 자 파충류의 갑중의 갑이죠 빰암 아 자 또아리를 틀죠 엄마 또아리를 아 아 뭐야 뭐야 자 꺾어서 잡았어요 와 우와 우와 이거는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즉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요 다음 동물 사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픈 정말 대단합니다 거미입니다 거미 거미가 왜? 잘 보세요 거미 뭐가 있을까요? 아 뭐야 우와 야 이 장면이에요 야 이 장면이에요 아 아 이 장면 예 맨바퀴까지 가능한지 자 그 이상이 아마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 같이 세주세요 자 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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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와 아 아 왜요 일단 이게 뭐 할 수 있는 거 아니고 이거 가다가 다칠 수가 있으니까 다른 게 해야 하겠다고요? 자 어 혜리 씨가 기댄 차 이리 가야지 차 이리 가야지 하나 둘 셋 아 아 아 어 잘한다 어 어 잘한다 이야 잘한다 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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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어쨌거나 표현을 했네 또 유연성이라든지 몸 자체 그 자체가 일단 작품이네 일단 작품이네